네, 작년 골든크로슈의 역할이랑 비슷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데는 차례를 느끼는 면도로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대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다. 제가 차가워서 그렇게 했죠? 실제로 그러신가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런 역할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역할, 액션을 하는 역할 놀러보고 싶죠.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계속 또 사라졌고 이런 역할만 계속 들어오는데 저는 불러주실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검사장에서 전문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어렵지만 그냥 똑부러지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려워요. 똑부러지는 근처의 역할을 표현할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되게 설레요. 저 노래 어떤 노래를 주실래요? 저 천하오니께. 저 천하오니께. 너무 기쁘게 상당히 많이 쓰실래? 너무 기쁘게 상당히 많이 쓰실래요? 너무 기쁘게 상당히 많이 쓰실래요? 너무 기쁘게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너무 기쁘게 상품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실래요? 너무 기쁘게 상품이 있다면 너무 기쁘게 상품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